안녕하세요. VZ의 신재수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하늘을 나는 두 남자, 플라이 투 더 스카이와 함께하는데요. 자, 그럼 3월 첫째 주 순위, 함께 보시죠! 날과 댄스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. 열정적인 무대, 성미경, 펄, 20분. 강렬한 목소리로 당신을 유혹한다. 박지영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.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로는 뭐죠? 조장에게 러브, 수축, 추위. 저는 믿어요. 이 노래가 뜰 것을. 이슈영의 Never Again, 심유빈. 오빠, 성태영 만나면 생각나는 사람은? 김구, 김보, 김주환. 김주환의 오늘까지만 15위.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You are the one, 14위. 나의 그룹, 내 자랑. 와, 축하, 축하. 어린이들의 골든컵 수상을 축하해요. 벌써 13위예요. 빈, 내출. 장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. 김장훈의 난 남자다. 12위. 그녀의 변신은 무제자. 염. 먼저 와이트. 11위. 네, 플라이어 키 더 스카이 오빠들의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. 네,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